노던트 워터 즉그즈크스로 순서대로 합시다 X는 뭐? 즉그즈크스 즉그즈크스 벌써 다 끝났어? 네 오케이 선생님 수업 놓고 하는 동안 끝나버렸구나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다음에 잠깐만요 제빈이 맞췄고 잘했고요 박스 계속해서 요거트 쓰는 방법은? Y O G U R T 오케이 잘했고요 가지고 있는 소리부터 먼저 쭉 하겠습니다 잠깐만 갯수만 쓰고요 쭉 가지고 있는 소리만 여기서 난 소리만 어디까지요? 쭉 얘들이 지금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얘 하나씩 짤막 짤막이고 O O O 어 O U O O U O O O O o O O O 그렇죠. 그래야지 다 합쳐서 무슨 소리가 나요. 요거트. 저 요구르트를 따라했어. 요거트. 요거트. 요거트죠. 요거트. 요거트. 오케이. 계속해서 쓰는 방법? Y-O-Y-O. Y-O-Y-O.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. 짤막. 짤막. O. 짤막. O. 됐습니까? Y-O-Y-O.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? I-E 짤막. I-E 짤막.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. 훌륭합니다. 요요. 요요. 오케이. 계속해서 소리는? Vox. 쓰는 방법은? F-O-X. F-O-X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. A. A. Z. Z. X. 여기서 난 소린? X. X. 합쳐서? Vox. X. 그래서 O는? O-O-A-O. O? O-O-A-O. X는? X. 그렇지. 아이고 잘 기억하네. 한 번만 알려줘. Z. X. X. 중에서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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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계속해서 소리. Wolf. Wolf. 쓰는 방법? F-O-R-X. F-O-R-X. W W X Y W OK 그래서 여기서 난리 소리를 쭉 해볼까요? 합쳐서 잘했어요 오 발음 어려운데 계속해서 얼룩말 Zebra 쓰는 방법은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서 낸 소리들 쭉 내볼까요 Z E V R R R Zibra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Water 쓰는 방법 W A T E R 오 맞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낸 소리들 쭉 U U O O T O O R R 합쳐서 Water A는 중에서 O E는 중에서 또 O 합쳐서 Wa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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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Six S-I-X S-I-X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낸 소리들 쭉 S S E X X 합쳐서 S는 S-Z 중에서 S-I는 E-R 중에서 X는 Z 중에서 X 합쳐서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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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S S-S X X 네 뒤에 있으면 그래 그 다음엔 Wet Wet W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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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우가 오니까 이해하니까 쟤는 짜리로 놀고 이해가 나면 오가 아닌 거 이인 거 같아 그러면 제가 애 나오고 제가 짜리로 하면 얘가 되고 똑똑한데 얘가 되고 얘를 넣으니까 을이 일단 들어갈 거야 ㄹ이 들어갔네 엘 그러니까 얘 얘만 들어갈 거야 근데 오 Y 이렇게 틀린 거 같아 응 틀렸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 아직 여기 뭐 쓸지는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 짤막 에 에 에 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누구야 으 ORE 그래서 합쳐서 옐로우 ko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옐로우 아이, 이 짤막이지. 자꾸 Y, 이 짤막이래. 아이, 이 짤막 중에 짤막. E는 중에서 에. 그 다음에 O는 중에서 O. 값쳐서 YELLOW. 틀릴 뻔했어, 에잉? ZERO. ZERO. 기억었네. Z, O 기억었네. ZERO니까. E, R, O. 오, 맞았어. 오케이, 여기서 나는 소리. Z, E, R, O. 아니구요. ZERO라고 소리나죠. ZERO. ZERO. 한국사람들은 ZERO라고 하지마. ZERO. ZERO. 잘 들어보세요. ZERO. ZERO. 뭐래요? ZERO. ZERO. 너무해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오늘부터는 리딩입니다. 그럼 내일 리딩 시험 쳐요? 네. 뭐 배우는지 선생님 물어볼까요? 그럼 내일 리딩 일 때 해요. 네. 다시.